100% 원물만 통째로 갈아서 넣은 그런 주스는 TBC 주스 밖에 없었거든요 2주 동안 디톡스 다이어트 인생의 경험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안 되겠죠? 배가 좀 많이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먹어보다 너무 몸이 가벼워요 2주 안에 뺀 거니까 의미 있는 감량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수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디톡스 저 좀 샤프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보험왕 아니야 보험왕이면 어떠하리 저도 코로나 겪으면서 그리고 나이대가 50이 가까워지면서 몸이 점점 곤충형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배 쪽만 배둘레헴인 거예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빠지겠지?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 안 빠져 안 빠져 쉽사리 되게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들이 많이 쌓이면서 몸은 또 계속 불어나고 그러면서 피부는 좋아야 되니까 좋은 거 바르고 막 그런다? 근데도 피부가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 많을 거예요 살도 안 빠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몸 자체가 디톡스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또 너무 알잖아요 찾다 보니까는 ABC 주스라고 아마 예전에 한동안 되게 열풍이 일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도 막 양배추를 막 드럼통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먹고서는 냉장고에 막 넣어놨다가 또 다 버리게 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먹기에도 좋고 보관도 용이한 그런 제품이 딱 있는 거예요 광고로 들어왔지 않나? 저도 디톡스에 관계된 주스 같은 건 앵가란 건 다 마셔봤거든요 식단이랑 같이 하기에 가장 부담이 적고요 덜 배가 고파 착즙이 아니고 농축액도 아닌 100% 원물만 통째로 갈아서 넣은 그런 주스는 이 라티브 ABC 주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2주 동안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침은 라티브 ABC 주스를 마셨고요 점심때는 현미반공기 요만큼 하고 반찬 두루루루루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저녁때는 라티브에서 추천하는 저녁 식단 메뉴들이 있어요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집에서 최대한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2주 디톡스 다이어리 어떻게 했는지 꼼꼼하게 한번 영상 보세요 샤압 오늘은 디톡스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고요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불은 것 같은데 2주동안 못 먹을 거여서 아니 2주동안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기도 금주라고 생각 하니까 너무 맛있게 또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독재 열심히 할게요 사람 놀리냐고 이걸 주냐고 지금 그거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하루 종일 잘 못 먹다가 밤에 쭉 먹더랬으니 골고루 먹는다고 살이 이렇게 찐노 근데 식단이 무리해서 하는 식단이 아니어서 부담감이 크진 않아요 다행히 약속 갔을 때라든가 오후에 출출할 때 참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정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시님들 맞아 저는 요거를 쫙 비웃고 바로 행복하게 오늘 밤 착해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짠 2시 24분 첫날부터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문양facing 누군지 kg 좀 너무 바쁜 직장인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포함해 가지고 온 소리 이걸 다 맞춰가지고 이様 용이 없고 오레시보라고? 네 뭐든지 먹고살자고 참 마지막 거 밥 이 안에다 다 수사 유부추밥 한 두 개 정도 양이죠 이거 가벼워요 속이 확실히 밤에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이틀씩 아침을 먹겠습니다 양이 꽤 돼요 건더기 질감이 상당히 많아서 꼭 아침에 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작활동?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30분? 좀 짧은 거리고요 제가 따로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산책으로 좀 대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유산소 운동은 근력은 못해가지고 지금 못재기는 한데 지금 이틀씩 이렇게 무대 틀려고요 찐찐찐찐찐찐 안 돼 왜 이렇게 오고는 진짜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신선이나 먹고 있던데 흥어지 않는 운동 왜 그냥 이렇게 오고는 진짜 추억을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어요 권추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뭐 하신거에요? 그래서 뭐 하신거에요? 사실 지금 호기모는 이 메뉴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굳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이 청아에 꽂힌거에요 저희 청아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맑은 주스의 형태가 아니고 안에 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워물을 갈고 남은 곳 건더기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ABC 주스 드실때는 건더기가 많으니까 반드시 저작운동이죠 꼭꼭 씹어가면서 섭취를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더기가 굉장하죠 이 안에는 당연히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스 같은 거 마시면은 혈당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 걱정없이 드실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디톡스 이제 3일차거든요 음식 양이 확실히 좀 줄었잖아요 먹는 양이 그런 거 치고 화장실 저 잘 가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그래서 덜 부었어요 원래 저 엄청 많이 붓거든요 아침에 붓기 같은 거에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안색도 맑아진다고 하거든요 안색은 아마 좀 더 맑아지겠죠 오늘 이제 3일차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햇살이 없으니까 조금 씁쓸한 얼굴이네 씁쓸한 얼굴이네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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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씁쓸 씁쓸 อง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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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면 빼 그 예 아 아 집에서 챙겨 오신 거에요? 다행히 아몬드가 프레쉐, 그나마 다행인 게 많아요, 이거 맛있다고. 프레쉐. 아몬드 오래된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 먹으면. 아몬드 오래된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 먹으면. 사장님, 행복하게. 맛있어, 맛있어. 조기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아휴, 진짜 안 먹을게요, 오신들. 돈을 워리. 안 되겠죠? 아휴, 진짜 안 먹을게요, 오신들. 돈을 워리. 아침은 이렇게. 아침은 이렇게. 저녁이고, 늦게까지 저희가 일을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툭툭툭해, 너무 맛있어요. 요런 주수들은 사실 유통기한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뭐지?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답변이 왔어요. 멸균이 아닌 저온 살균 방식으로 유익균은 남기고, 유해균은 없어요. 생산 직후부터 유통 보관을 다 냉장으로 관리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부제 처리를 하면 실온 보관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방부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냉장 보관. 그리고 착즙이 아니고 원물을 살짝 삶아서 가공한 거니까 냉장 보관만 철저히 하면 기한이 길게. 6개월까지. 6개월 동안 냉장 보관에 놓고서는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저도 조금 약간 어, 뭐지? 혹시? 이러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답보았어요. 자주 안 하던 음식도 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살짝 익었어야 되는데. 뭐야, 잘 주무셨어요? 주스 안에 은근히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대체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일 농축액이라든가 뭐 착즙액이라든가 설탕 있죠. 그런 게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통째로 얘네만 딱 넣어가지고 갈아 만든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C 주스 저도 옛날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되게 몇 년 전에 열풍이었잖아요. 못 먹어, 못 먹어. 내가 만든 거. 맛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한두 번 먹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죠. 라티브 주스 식당 관리하는 거 3일 남았어. 확실히 이렇게 배가 늘 이렇게 이렇게 약간 메둘러의 햄이었거든요. 설탕 섭취도 많이 하고 밀가루 섭취도 너무 많이 하고 과일도 잘 못 먹고 채소도 잘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배가 조금 많이 들어갔어. 배도 많이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너무 몸이 가벼워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볍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잘 재줘. 자, 31.5였어요. 그래요, 나 진짜 힘 안 줬어요. 29.5. 5, 5, 5. 지금 5. 아, 됐어. 엄청 준 거죠? 여기에서 이만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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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51점. 51점. 이 라티브 ABC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의 최고의 장점은 뭐였냐면 배고프지 않고 디톡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 주스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용이했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하게 되면 화장실 가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하고 별 다름없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배고플 때마다 이 라티브 ABC 주스 먹어도 좋고 블루베리 주스도 저는 먹었고요. 샐러드 주스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몬드 그런 거 먹으면서 계속 저작 활동, 소여물 활동 있죠. 뇌가 계속 그래도 뭔가 먹는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서 덜 배고팠다. 그 점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채소하고 야채 같은 거 챙겨 먹기 우리 솔직히 되게 힘들잖아요. 다들 또 1인 가족이고 그냥 이거 주스 안에 그것들을 통째로 갈아가지고 넣은 거니까 요즘 좀 과일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주스로 그냥 씹어서 먹으니까 그 점도 바쁜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딱인 그런 ABC 주스였던 거 참 좋았어요. 되게 기분 좋았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되게 가볍고요. 기분이 상쾌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그때 너무 피곤 8시간을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마 야식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배도 가볍게 일어나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위에 음식물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가벼운 몸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맑게 느껴졌었고 아침에 정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점은 정말 좋았어요. 몸의 변화는 사실 2주 동안에 이제 한 끼만 이제 라티브 주스 가지고 한 거잖아요. 조금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두 끼를 라티브 ABC 주스로 하시고 그리고 한 끼 정도를 밥 있는 식단으로 하시면 완전 하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가볍게 했잖아요. 몸무게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제 나이대도 있고 이래서 그렇기는 했는데 배둘레 햄은 많이 줄었어. 아마 아실 거예요. 샬로틸버리 영상 때 광심하고 메이크업 막 이렇게 해드리는 영상에서 옆모습 봤는데 어머.. 잉태되지 않는 생명체가 배 안에서 아주 정말 나오기 직전에 어떤 그런 아우.. 막 정말.. 아우.. 근데 되게 많이 날씬해졌어요. 나 이러다가 회춘할 것 같아. 나는 솔로 나갈까 봐? 제가 2주간 그 디톡스 과정을 쫙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또 느낀 게 옛날에도 어떤 그 셀럽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쫙 살다 보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주 가끔씩이라도 몸을 좀 디톡스를 꼭 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디톡스 안에는 음식을 조금 더 소식하고 굶는다든가 질 좋은 양실에 채소하고 야채를 먹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입고 있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하면서 제가 역시나 이번에 다시 또 느낀 게 뭐냐면 디톡스를 해도 굉장히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디톡스를 할 때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톡스의 메인인 주스. 어떤 주스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식단도 영양이 불균형되지 않게 그거를 맞춰서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 그러면서 무리가 되지 않은 정도로 맞춰서 디톡스를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이를 불문하고 한 번씩 내 몸 일정 기간 뭐 1주면 1주 2주면 2주라도 질 좋은 디톡스 주스 같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한 번 마음먹고 인생의 경험으로라도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홍이모가 아무튼 우리 이거 그거 할 거야. 2주 동안 조금씩 비슷하게 더 가자. 난 진짜 갈 거야. 홍이모님들 2주간의 제 디톡스 다이어리 보시고 디톡스에 대한 많은 영감들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예 근데 조금 출출할 때마다 조금 이거 저기 비트 비트 ABC 주스하고 아몬드를 조금 너무 많이 먹은 경향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럴 문 toe 보내주세요. 참